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,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민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.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. 올해는 경기친체가 지속되고 고금리 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더 나은 목포의 미래를 위해 부단히 함께 뛰었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힘입어 희망찬 도약,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저에게도 의미가 큰 한 해였습니다.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다시 주어졌고 더 큰 목포에 대한 간전한 염원을 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. 늘 그랬듯이 시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성기며 소탈한 소통시장으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목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. 목포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